자 쌤으로서는 매년 이렇게 수능을 위한 준비기간을 반복하고 경험하다 보면 지금의 이 시기 그러니까 4월 말에서 5월 초 이 시기가 수능 준비기간 안에서 좀 적자니 큰 소용돌이 속에 있지 않나 또 우리 고3 수험생 같은 경우는 또 내신기간이 이제 마무리되고 다시 수능으로 끈을 잡아 나가는 그런 시기이고 리듬이 끊겼던 그런 시간을 지나서 이제 다시 다잡아 나가야 되고 또 수능 열렬인 같은 경우는 N수행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이제 의지를 다잡고 진행을 하면서 또 여러 단과학원들이 휴강에 들어가다 보니 뭔가 자신의 의지도 조금 약해질 수 있고요 거기다가 또 계절상 가벼워진 옷차림 또 봄날의 따스한 햇볕 여기에 마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유평이라는 자기력이 있기 때문에 좀 다시 우리가 추스르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이제 개념을 준비하고 또 문제도 풀고 이렇게 수능 준비해 오다가 왠지 모른 스스로의 불확실성 이것이 좀 많이 도사리고 또 고민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옳든 그르든 그 불확실을 확신으로 만들기 위한 그 교두보를 삼는 그 기회가 바로 유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쌤도 현장의 휴강 기간 동안 애 물투 인강 열나게 찍었고요 또 극강실모 시즌2도 준비를 열나 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이번 캐스트에서 스골부스터 사용법이라든가 스피골 그리고 또 극강실모의 시즌2까지의 사용법이라든가 또 유평의 준비라든가 이런 캐스트를 준비를 했었는데 바로 어제 이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읽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다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이겠다 그래서 이걸 좀 함께 공유하고자 처음 이런 상담 캐스트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하지만 유평학습법도 나가고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개념학습, 문제풀이, 기출, 시기별학습, 믿음, 의지, 수능 사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키워드로 딱 다 잡는다면 해결책이 이렇게 100% 있는 건 아니지만 현명한 뚝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 글이었는데요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이렇게 딱 해놓고 보니까 마치 국어선생님이 지문해석하는 듯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부러진 것이 아니라면 바꾸지 마라 그러나 부러졌다면 고민하지 말고 과감히 바꾸고 교체해라 자 지금 많이 들어보지 못한 말이죠 쌤이 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친구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많이 좀 중략을 했습니다 지금 스고를 시작한다는 게 불안하고 미칠 것 같대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했던 물리공부가 사라지는 것이니 무슨 말인지 좀 느낌이 오죠 이 말이 그치만 성재쌤 방식이 진짜 공부인 것 같아서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 후반부에 좀 짧게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성재쌤 방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더 심플하고 간편하고 손쉽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경험을 시작해 보니까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그 뭔가 좀 주저주저하는 이런 거 좀 보이죠 6월 이후에 남들은 많은 문제 풀시기에 저는 기출분석을 진행하고 있어야 하니 너무 막막하고 힘듭니다 이런 생각들 드실 분들 많죠 올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공식에 대입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믿음을 주려고 꼭 이 퀘스트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의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선생님이 나쁘게 얘기하면 꼬실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 될 수도 있고요 스스로의 믿음을 가시라고 이렇게 퀘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뭐 답변 주시면 안 될까요 중략하는 바람이 이렇게 됐네요 진짜 연락학 개 지려요 등원 등압 열혈 공식 다 외워서 공식 때려받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리학이라는 거 아주 나쁜 평면으로 시작한답니다 공식에 대입? 공식? 이게 아니에요 공식은 쫓아오도록 하는 거랍니다 현명하게 자 그래서 했는데 3시간이 3분인 줄 알았어요 크크크 특상대성 이론을 경험을 했네요 늦었지만 공부량을 미친 듯이 올려서 따라잡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의도적이면서 강조를 하는 듯한 그런 오타와 함께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할게요 고민하다가 의지는 밝히긴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반부에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우선 다음 글 한번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상담하는 이 상담을 원하는 이 글 이 심정의 대변이 될 수 있는 같이 고생했던 친구의 이런 글이 있었는데 이것은 수강평에 올라온 글이 아니고 올 초에 게시판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친구의 좀 문장이 길죠 뭐랄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친구는 절치부심 혹은 와신상담 그래서 고진감내 의 결과로 물만대 물만대 만점까지는 아니지만 작년 수능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자 보시면 이번에 수능 치른 학생인데요 박 누구누구 선생님 덕분에 정말 비약적인 성적 향상을 이뤄내서 수강평을 하고 싶었는데 글을 올릴 수가 없어서 게시판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10월까지 아 그리고 참 오해하지 마 지금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거 생각했는데 이게 들어가 있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10월까지 저는 저와 맞자는 강의를 듣고 과외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 6월 9월 몰고의 점수는 3점 때 초반 10월 몰고의 사성적은 25점 충격 점수 과외 끊고 저와 맞는 인강 알아보던 중 쌤 쉽게 그렇지만 빠짐없이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이 상황이 되는 순간이 언젠지 바로 나올 거예요 빠짐없이 가르치신다는 후기에 기출 4대 타고 업 기타 업 강좌 이거 정말 좋은 강좌랍니다 영혼을 담은 강좌에요 기타 업 강좌를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인강 들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쉽게 쉽게 가지 않고 빙빙 돌아서 문제를 풀었는지 알게 되었고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물론 문제의 풀이법이라는 게 없을 순 없습니다 스킬이라는 게 없을 순 없어요 하지만 소갈매기가 더욱 중요하고 첫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보기에 많이 휘말립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한참을 돌아가게 돼요 바로 직진 스트레이트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빙빙 돌아서 알게 되었고 물리공부가 뭐 새롭게 느껴지 시작했다 블라블라 한 다음에 10월 몰고사 뒤 수능까지 10월 몰고사 뒤야 한 달에 한 달 수능까지 제가 본 교재는 그 교재밖에 없었습니다 기타 업 전 3등급은 목표고 2등급은 기적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능날 저는 지금까지 치른 물리시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고 결과는 45점, 100분이 98, 1등급 죽이지 않습니까? 한 문제를 찍어서 방치긴 했지만 아주 솔직해요 정말 너무 놀랐고 불순응이었다는 소식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이제 여기는 기타업에 대한 찬양이에요 제 입으로 차마 읽지는 못할 테니까 보십시오 자, 그 다음 글을 봐야 돼요 이 다음 글이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덕분에 저는 최진을 맞추고 대학교에 현역으로 합격 합격과 1등급 성적표보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물리 1등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강조한 크기로 해놨죠 2주간 매일 컵라면과 컵밥만 먹으면서 치열하게 어떤 이들이 모니터 앞에서 게임하면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치열하게 읽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강의 앞에서 컵라면과 컵밥을 2주간 주식으로 삶으면서 치열하게 공부했음에도 1등급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얘기 나와요 인광, 블라블라블라 덕분에 저는 기회를 얻었고 기적같은 점수 향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을 때면 저는 선생님과 함께 했던 2주간의 시간과 독서실의 풍경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또 있는데 너무 좀 민망해서 생략했습니다 자, 바로 이 친구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경우일까요? 절박함과 뚝심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 달 동안에 기타학 강좌를 들이팠다라는 것이죠 왜 진짜 공부를 말씀드리는지 이 친구가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처음에 이 글로 올게요 진짜 공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에게 설명 가능할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러죠 어, 이제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다진다고 생각해 실전 가서는 또 새로운 유형의 문항을 만난 것 같아 여러분 이 과정부터가 너무 식상하고 뻔한 결과가 항상 반복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아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은 다르죠 또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과 시험을 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수능이라는 것을 단순한 문제풀이 실력 체크하는 이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이 수능이라는 이 순간과 이 시기를 수능의 11월 이 한 날을 저는 일반적인 이 시험 그 이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 물리 잘해요 제가 생각해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현장에 실전장에 갖다 놨을 때 만점 받을 자신 없어요 겸손 떠는 거 아닙니다 저는 물리학을 잘하는 거지 수능이라는 포맷을 맞춰서 거기서 수능장에서 그 수능 점수를 위해서 수능이라는 한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보다 여러분들보다 저 하위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절박함은 그 누구도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수능은 시험 그 이상이에요 수능 날은 아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내는 능력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력 측정을 위해서 그 문장 발문 텍스트 이걸 이용해서 읽고 생각하는 뇌작동 가장 기본적으로 하느냐 이걸 체크하는 날입니다 물론 개념을 정확하게 기본 베이스로 삼고서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업 듣고 어 알았어 이걸로 끝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실제로 음 휴강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신규 들어오시고 이제 한 주 듣고 휴강 들어갔죠 이 친구가 이제 문자로 보냈어요 뭐 질문 상담이죠 하다하다 안 돼서 선생님을 찾아와서 수업을 같이 나눴더니 어 좀 알겠대요 당연하죠 수업이라는 만남이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맞아 떨어지는 곳이죠 그런데 돌아가서 쌤이 하던 걸 하려니까 잘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왜 왜 들을 때는 쉽게 이해가 됐느냐 아 가장 기본적인 얘기로 꺼냈으니까 기본적인 물리량과 개념에 대한 습득만 있었다면 중딩도 앉아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들어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요 쌤의 설명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결코 어떤 실력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쌤처럼 쌤처럼 그래서 SG워너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성재쌤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림과 주어진 설전만 가지고 무엇을 묻건 말건 그런 설정이 주어졌다면 쾌천사항을 스스로 그 안에서 비어있는 블랭크 부분을 찾아내서 스스로 뚫고 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되고 쌤이 판서하고 설명하듯이 여름 스스로 백지 복습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그렇다고 외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풀이 순서 이거 외우는 건 전혀 의미 없어요 풀이 순서를 외워봤자 도움이 전혀 일도 안 됩니다 이 물리량과 이 물리량이 연결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숨결처럼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잖아 물리학이라는 것은 물리량의 정의를 익히고 물리량의 연결의 관계 규칙을 잡는 것이 물리학이고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체크하는 게 수능에서의 물리학이라는 것 그래서 진짜 공부라는 것은 설명 가능할 정도로 문제 물론 풀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풀 만큼 풀어야 돼 근데 양진의 문제를 반복해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복해서 설명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았다 끝내면 안 됩니다 스스로 이 정도 됐어 그게 제일 위험스러운 거예요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뭔가 알았단 말이야 그 다음 얘기 그래요 여덟까지는 개념하고 또 언제부터는 또 기출하고 언제부터는 엔제풀이하고 언제부터는 실모 준비하고 너무 판에 박힌 루트 아닌가요? 그 루트가 트였다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뭐 한다면 나도 그걸 해야지 이거는 공부에서 전혀 옳지 않은 방법이죠 공부는 절대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준비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작했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그래서 남들이 문제를 풀식이든 남들이 기출분석을 다 끝냈건 말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어 어 성 제가 이제 성은 박시라서 뺐는 성은 뗐는데 이 친구는 지금 이제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개념과 문제 분리하지 말라고요 스페셜 골드에 개념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문제 조금 푸는 거 아니야 문제 풀 만큼 엄청 풀어요 개념이 그 문제 개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스페셜 골드 같이 나누신 분들은 기타 강좌도 수월해져요 왜 상당히 많은 수능 기출문학 또 평강 기출문학 학평문학 많이 보거든요 스골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전체로 정리하고 기출은 풀어만 되면 안 됩니다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그래요 6평 전에 스골 확실히 하세요 개념 강좌 확실히 하세요 지금 이 부분은 단순히 선생님 강의건 다른 선생님 강의건 또 물리학이란 과목이건 아니면 사회 과목이건 수학 과목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해야 될 부분은 정확히 밟아야 되고 이렇게 조급한 심리를 갖다 보면 계속 아쉬움만 남아요 6평 끝나고 나면 어 그때 할걸 그때 정확한 기본을 좀 밟을걸 또 여름 들어가서 뭔가 시기가 다가오니까 아 뭔가 좀 6평 끝났을 때쯤에 아니면 그 이전에 뭔가 할걸 또 9평에 지음하니까 더 불안해지잖아요 아 그때 할걸 9평 지나고 나서 이제 아주 처참히 한번 깨지고 나서 아 그때 했어야 되는걸 이런 아쉬움만 계속 남게 됩니다 안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백배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뚝심있게 밀고 나가세요 6평 전에 한 달 충분합니다 6평 전에 인강 자기가 시간 계획 잘 잡아서 계획 강의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요 6평 지나서 기출분석 들어가도 돼요 6평 점수가 수능 점수 아닙니다 이런 시기적인 상대적인 그런 커리큘러 순서를 자꾸 조급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절대적 기준과 만족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공식 대입하는 거 아닙니다 물리학은 잘못된 성격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과목들보다도 특히 물리학이 진입장벽이 높은 이유 진입장벽 높은 이유가 뭐냐 출발점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전기 파트를 들어가더라도 다이온도 그냥 고1 때 뭐 고2 때 학교에서 봤을 때 근데 P형에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평가 문항이나 뭔가 퀄리티 문항 만나면 이상하게 안 돼 이상하게 안 된다고 보다 헷갈린 게 나와요 그제서야 근데 이제 그것이 무엇이 기본이었는지 또 모르는 상황은 더욱 심각한 거지만 결국 중딩 때 봤던 가장 기본적인 전기회로 가장 기본적인 오명칙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걸 발견했으면 바로 거기부터 뒤립파야 되겠죠 또 뒤에 또 자기장 전자기도 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랬는데 또 이제 물고에서 보다 보니까 자기장 전자기도가 은근히 헷갈리게만 은근히 자기장보다도 오히려 전자기도는요 방심을 좀 많이 합니다 헷갈린다는 건 아는데 이게 NS라든가 전류의 방해라든가 이게 양자 선택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헷갈린다는 건 아는데 그걸 방치하고 그대로 실전으로 갑니다 여지 없죠 그대로 들통이 나는 거죠 헷갈리지 않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규칙의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스스로의 믿음으로 자기 절대적 기준에 충조로 가셔야 되고요 뭐 이거 꼭 연력학만 아니더라도 어떠한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 지금은 늦추지 마시 바라고 개념과 문제 분리하지 마세요 개념이클 문제 개제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그때는 기타업 강좌로 그냥 하세요 왜 기타업 강좌에 또 핵심 다이어트라 가지고 이만큼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제대로 짚을 건 짚어놓고 개념 다이어트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문항분서로 들어가면서 계단 타기로 진행이 되갑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열낮 또 여러분들 우리 학원 휴강 기간에 열낮 찍어서 2021년 기출마스터 이 강좌도 또 추가로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갈 준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뚝심있게 가시길 바라고요 늦었지만 아니에요 늦은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전혀 공구량을 미친듯이 올린다 아니야 공구량을 미친듯이 올리지 말고 의지 확고한 의지와 뚝심을 미친듯이 내세우십시오 그리고 옆 돌아보지 마시고 자기가 그렇게 그대로 가셔야지 시간 낭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제 수업만 들으면 다 들어와 그런 얘기처럼 이 공중에서 흩어지는 상황은 없죠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으로 선생님의 도움과 함께 함께 화살표 촉을 이루면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한번 외칩니다 물만대 외치시고 자 샘은 이제 스골부스터 활용법이라든가 스피골 마스터 그리고 극강 자 또 인강 열나 열심히 진행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합니다 물만대 오케이